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 뒤에 스메시 다리를 먼저 열어요 하나, 둘, 셋, 그치 스텝 바로 이동하셔야 돼 하나, 둘, 셋, 다시 정면 보고 이게 아니고 뒤로 바로 원점프 때리고 바로, 하나, 둘, 바로 뒤로 둘, 셋, 그치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 오른발 열어요 네, 둘, 셋, 하나, 둘, 좋아 둘, 셋 여기도 나간을 때 바로 왼발 빼세요 하나, 때리고 사이드 스텝으로 들어갔다가 그렇지 하나, 둘, 바로, 둘, 셋 하나, 둘, 셋 들어갈 때 사이드 스텝 지금 끊어지면 한 열 번을 쳤어요 열 번이 보여 하나, 둘, 셋 이걸 이제 알아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